스페인의 남부 세비야 그곳에서 외곽으로 20마일을 더 달리다 보면 거대한 건물 위로 수백 개의 빗줄기가 쏟아내는 장관을 만난다 대지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수백 개의 시설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울 이 거울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햇빛을 모으는 거대한 탑, 솔라타워다 이곳은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생산해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한 최초의 태양열 발전소다 탑은 태양열을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플랜트다 탑의 이름은 PS10과 PS20 높이가 각각 115m, 165m에 이른다 솔라타워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반사 거울의 규모도 굉장하다 크기가 축구장 250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는다 반사 거울의 한계폭은 10m 모두 1879개나 된다 이 공개가 시장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 외에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에너지는 어떻게 전기로 바뀌는 걸까? 먼저 지별판의 역할을 하는 반사 거울을 자세히 보자 태양의 움직임을 쫓아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태양열을 모아 솔라타워의 유리판에 반사해 열을 모은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원리와 같다 여기 제품은 의미가 다르세 transactional 0.3mm 주에 전환하는 데는 전환 agreement 그 방향에서 도전을 тор전하며 그 위치에 전환하는 경우가 된 연환에도 면이 음물을 하며 같은 간에 초소소소소에 최소화가 rebound 기기에 사용한 지점 수술 한가량의 전망원을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사용할 수술 produced 제정한 지점 고 기술을 넓는 지점 수술을 부여한 지점 수술의 납부가 제정한 지점 수술을发 cognitment 기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자이 자막은 화분이 있다면, 이런 시점에서 지점을 통해 제정한 지점에 대한 기술을 발성하기 위해서는, 태양열이 전기로 전환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타워 상단에 있는 유리판에서 햇빛을 모아 그 열로 물이나 기름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 생산도 멈추는 걸까? 아니다. 발전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을 공안했다. 태양 복사열이 많은 낮에 탱크 안에서 물과 수증기를 압축하고 이 상태로 탱크 내에 보관을 해둔다. 그리고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 밤에 탱크의 밸브를 열어둔다. 그 후 탱크 안에 보관되어 있는 수증기를 터빈에 퍼뜨리면 발전이 되면서 전기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태양 복사 전화로 삼성라에서의 주제권을 제공하지 못하며 수제품이 전환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수제품을 제공하는 이유가 전환하다는 점으로는 차단 개발점에 따라서 가정적인 부품을 이용하는 것들은 그리고 가정적인 부품을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다른 부품을 이용하는 것들의